오늘은 5월 8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4월 초하루 임신일이니까요 원숭이날입니다. 눈받을 거니는 검은 원숭이날입니다. 오행상 임신은 금생수 즉 쇠와 물이 오는 아주 좋은 그 상생관계입니다. 임신의 기운은 높은 그 이상을 안고 또 성공을 향해서 그 질주하는 기운입니다. 다재다능의 그 재주를 마음껏 뽐내고 임기웅변의 그 수암마저 갖춘 지모출중의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. 때로는 그 이런 능수능란함이 그 지나쳐서 오히려 그 일의 성사를 또 방해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그 임신의 기운은 뛰어난 그 재주 또 뛰어난 그 질약으로 똘똘 뭉친 그런 기운임에는 그 틀림없습니다. 청간의 그 임수는 그 유유히 또 쉬지 않고 그 흐르는 물을 의미합니다. 항상 그 멈추지 않고 그 시도하는 그런 일들에서 끝내 그 일의 성공적인 그 성취를 몰고 옵니다. 도중에 그 좌절하지 않고 끈기있게 그 초심을 지켜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때 그 돈복도 크게 그 터지는 그런 이치를 보여줍니다. 오늘처럼 또 요일에서 물의 요일 그 수요일이 왔습니다. 이 물은 그 청간이 그 임수라고 하는 그 물기운에게는 더욱 큰 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. 결국 돈복이 그 큰 물이 되어서 그 집안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그 마련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지지의 그 금기운이 그 보충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때 그 비례에서 돈복은 더 크게 들어올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은빛 동전이 그 암시를 인할 그 초하루 날에 오행 그 금의 상징적인 그 구역이 되어주는 그 집안 구역에서 그 해가 지는 그 서쪽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때 그 은화의 상징 은빛 동전은 100원짜리 혹은 그 5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때 그 동전의 개수마저 상간유수 즉 물이 그 막힘없이 흐르는 그런 암시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 동전의 개수를 또 두 개를 또 놓아주시게 되면 이날 그 초하루에 물처럼 또 시원시원한 그런 돈복을 집으로 또 유입시킬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돈복의 무한한 그 재주와 또 기운이 집에 또 가득 번지는 그런 그 멋진 또 4월 초하루 여시기 바랍니다.